신앙 공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되는 성도를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 24댑시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영권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 흐름을 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편리 미엄입니다. 편리함과 프레미엄을 그렇게 결합해서 한 용어지요. 편리함이 바로 프레미엄이다. 그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편리 미엄이 더 확산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외식업계에서도 보면 이미 손질을 다 된 음식 재료들을 가져와서 데우기만 하는 그냥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적석 요리 식품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가전 업계에서도 적은 노동으로 가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어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를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인격을 갖고 있는데 뷰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올인원 제품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어류가 개통도 다름질을 안 하는 제품들이 인기가 좋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편리 미엄이 더 이렇게 기성을 부르겠다. 편리하게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쉽게 간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거리를 다 띄워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영적 거리두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점점점점 1년이 반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핸드폰, 인터넷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교회에 꼭 갈 필요는 뭐냐 불편하게 이런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넘치는데 그거 하나 들으면 되지 않냐 요즘은 워낙 유튜브 방송이 광금에 퍼져 있어서 유튜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이 팩트 사실이냐 아니면 페이크 거짓이냐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혹 그렇다 혹합니다. 저 말들도 혹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드는 정보를 더 마음을 두다가 어느 날 훅 하고 빠지는 이렇게 넘어지는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좀 타격을 코로나19로 인해 받게 되니까 중국에서 사이비 2단 종교입니다. 이 전능신교라고 이 신교가 그렇게 지금 교세를 확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걸어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중국 여성의 몸으로 재림주가 동쪽에서 온다. 중국에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방번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중국에 나타났는데 전능신교 교주의 두 번째 아내가 여성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라는 간판을 걸고 그렇게 활동하는데 신천지가 추수권 전략을 쓰고 있다 하면 전능신교는 정탐 그런 공작군 그런 이름을 쓰고 있다 합니다. 이들은 엄격한 계급제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특별히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능신교 홈페이지나 앱 홍보 영상을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전능신교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너무 전능신교는 몰랐어요. 와 교단이 어느 교단이 수모음인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한 수천 명이 남녀가 서가지고 젊은이들이 서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춤을 추는데 감격할 정도로 이야 교회 교사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또 영상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막 그냥 찬양하는 천사들 같은 이런 분위기를 확 띄우면서 마치 예수님 제림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능신교라. 각종 말씀 낭송하는 이런 영상들 찬양영상 또 보금영화 감정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데 목사인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병신들도 불신줄 알아요.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뭐 하나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인데 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이 세우는 교회되잖아요. 그것도 영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단들이 보면 유튜브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얼마나 포교활동을 광범위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수준이 홈페이지 수준이 달라요. 엄청납니다.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를 검색을 하게 되면 수백 편의 영화가 나오는데 전능신교 영화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슈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통 기독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영상 속에 교묘하게 전능신교의 교리를 여기다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유튜브 영화에서 낙인이라고 하는 전능신교가 한국 심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대표적인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낙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심벌이 쫙 들어가 있고 이 영상들은 전능신교라는 것을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하고도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올 수 있는 뭘 해보가라? 영권을 해보가라. 영권. 영권이 뭔지도 모르죠. 영권.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권을 가져야 되겠구나. 영력, 기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해보게 되겠다.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겠다. 이게 첫째거든요. 첫째. 영적인 힘을 가지면 나머지는 살살살살 다 오게 되어있어요. 따로 순서대로 와요. 영적인 힘은 지혜가 생겨요. 영적인 힘인데 지혜가 없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제가 살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이 꿀송이가 더 달고 하늘께 질고 이런 때가 있는데 모태신앙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딱 왔을 30대에 그때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따로 지혜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실패가 없어요. 정확하게 1979년 10월 이후로 실패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사업을 해도 잘 때가 뭘 해도 잘 때가 한 번도 실패 없다. 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체력 체력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세요. 39세니까 40대 50대 60대 내가 묻히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체력 하나는 주셔야 2, 3, 7 나라 5천 종족 시차도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1년에 제가 반 이상을 해외에 가잖아요. 왔다 갔다 세차 없어 갔다 와 심장일 인도하고 주일 인도하고 종일 날 또 월요일 날 또 가고 또 뜨고 아무 문제 없어 체력 아멘 경제력 물질이 있어야 뭐 하지 물질이 있어야 뭐 성교와 전도 무슨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 경제력 그리고 동력자 인력 아멘 그걸 주신단 말해 주신다고 영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역 안에 하나님 내게 영권을 해보시오 주옵사사 영권만 회복되면 그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실패도 물러가고 아멘 물러간다니까 그걸 제가 처음 하고 정인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 하나만 얼마나 믿음이 없어지면 겨자씨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기술에 가서 겨자씨를 확 훑어가지고 한 주말 지어낸 게 수천 개요 그리고 확 훑어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하여간 교인들에게 코팅해 주려고 부목사씨 해가지고 야 한계씨 해가지고 겨자씨 보고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응답받으니까 믿음 가지라고 성경책에 부처가 다니라고 보냈더니 한계씨 코팅 못하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한분 코팅기 여섯 일곱 개 너무 적어 안 보여 안 보여 깨알보다 더 적어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 일으킬 수 있다 오늘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은약적 한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든지 너희들 개자식 믿음도 없구나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전 선고들은 영적 파워 영권이 회복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신한 게 빠지지 않고 은약성치의 정인으로 하늘을 보여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상에 여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여 이제 거기서 바로 현장으로 향해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간절을 심하게 앓는 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간질이 귀신들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들 들려서 이제 간질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 이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아들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이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 당시 아무런 능력을 행치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석유관들이 얼씽을 좋다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과 야유를 막 쏟아내서 너희는 못하지 않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명한다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다고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태곰 10장 일제로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벌써 그 전에 좋았어요 지금 17장이잖아요 10장에서 줬다고요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가지고 그들이 이 권능을 행했다고요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을 못 찾아냅니까 완전 무기력 상태 완전히 부신한 상태 그 자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런 시대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폐역이 무슨 말이에요 삐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삐뚤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받아 비판하고 평가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평가해 말씀을 가매누 받으면 삐뚤하게 삐뚤어졌으니 그게 쌓아집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 신명계 30 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의 여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신들 하나님의 자년들도 아니오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라도 믿음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근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한번 처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전에는 내가 응답을 잘 받았는데 전에는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질병으로 왜 이렇게 얼음을 당하느냐 예수님의 진단은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고 백한실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믿음을 행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오직 예수 거기서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쫓겨나갔어요 병든다에게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돼서 그걸 본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걸 체험을 하면서 뭘 느꼈는지 아 이제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된다라는 이 영적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 영적 교만이 들어갔어요 영적 교만이 무섭습니다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교육 오래 다녔어 성경 모르는 게 없어 설교 수천 수만 번 들었어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 다릅니다 귀신도 예수님 잘 알아 제자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도 모르는데 귀신 들리는 청년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그야말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문제 그래서 이제 이 교만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 경험 과거의 미역 과거의 내가 그래도 왕년의 내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법무 16절 말씀이 계속 부딪혔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고 참 비참한 말입니까 답을 달라고 찾아오는 답을 못 줘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집사고 장로가 권사고 내가 중직자인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우연히 붙여줘 우연히 사건 문제 때문에 만나게 해줘 그러면 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문제 사건 돈 맨날 이 말 한마디 기분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살면 영적인 거예요 안하고도 못 보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이 일이 왜 터졌을까 이 사람 왜 하나를 만나게 해줬지 이 사람 영적 문제를 치료하라고 하나하나 보내줬구나 이럴 봐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사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잡혀버리면 불신자라 똑같잖아요 답을 달라고 누가 애매하게 찾아왔는데 뭐 답주세 그리옵니까 뭘 알아야 답을 달라고 그냥 문제사건에 내가 가까이 왔는데 나는 뭘 봐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지 답을 영기는 답을 줘야지 애기가 밥 달라고 욱니까 울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오줌을 샀는지 배가 고픈지 금방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그렇게 해야 그렇게 치유가 가능한데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은요 정신병 시대 지구촌이 정신병 그게 뭐 완전히 질병 시대 3단체가 그냥 이걸 가지고 거짓 치유한다고 온갖 거짓 치유자들이 뭐 많이 나와 불교는 뭐 무슨 또 어 무슨 스테이 한다 하지 뭐 3단체 뭐 어떤 호흡한다 뭐 묵상한다 명상운동 무슨 운동 이러면서 온갖 지구촌에 뭐 좋은 장소 다 빌려놓고 뭐 되는 거지 영적 문제가 그게 치유가 됩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건강에 좋을지 말해 영적은 하나도 해결한대 영적은 모르니까 매일 똑똑하도 잘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삶자한테 중심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지구촌은 점점 심각해져요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 갈급해서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 교회관 교회에서 답을 안 줘 영적인 말을 안 해 영적인 말 귀신 말하면 김기동 쪽인가 싶어 겁이 나서 말 못해 귀신 소리도 안 해 막 영성냥성냥 돼도 오순절판 같고 말을 안 해 이래가지고 영적인 말 안 하니까 교회까지 교회에서 답을 못 줍니다 목사님 제 귀에 개 소리가 들려서 밤을 잠 그럼 어떡해요 정확하게 귀신이 들린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데 귀에다 레시바 꽂고 잔잔 들으세요 이따 소리밖에 못해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교회도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 잘 들어보세요 선행 구제 봉사 윤리 도덕 이것만 강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양마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그 끝이 어딥니까 끝이 어디냐고요 그렇게 종교생활을 오래하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오래하면 바다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듯이 더 목마르죠 왜 진리 없으니까 성주선님 진리 찾는데 불교 떠날 것이다 진리 못 찾고 살아서 무단 지옥벌 떨어진구나 마지막 열반수 종교의 결과 더 갈증이 납니다 더 갈증이 납니다 종교생활은 아무리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망합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종교는 오히려 재앙을 붙이는 역할을 더 재앙을 더 갖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세계에 지금 정신병통이 되었어요 뉴스가 나오는 게 전부 정신병통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총을 들고 한인이라고 쏴짓깁니까 동양이라고 길가는 노인네를 쳤던 적 뭡니까 정신병자지 어떻게 까난아이를 정의를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죽입니까 목사 딸이 목사 딸이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못 가르쳐준 거 영적인 게 뭔지 모르니까 그치 감정대로 기분대로 지수진을 사는 거요 어떻게 그 꼬마아이를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놔두냐고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들이 있다 끝으로 정신병자입니까 정신병 보이면 그건 병원 입원시키지 아니요 멀쩡한 정상이네 정신병자 멀쩡해 똑같아 그런데 돌았어 이게 영증조 이게 어떻게 진단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에는 밖에 나가던 다 정신병자로 봐야 돼요 정상으로 대해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전부 치유 대상이에요 치유 대상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모기가 가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혀서 말라 죽는 것처럼 새가 세상에 갇혀서 답답한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아멘 답을 주세요 무슨 답입니까 목사님 무슨 답 주면 됩니까 세 가지만 주세요 삼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끝이에요 그럼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없고 그리스도 하는 순간 무릎 꿇어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답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허감과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되시오 사단에 묶인 모든 것이 풀리게 되시오 여름을 통해서 이런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 복음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게다시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산 믿음만 있으면 현장을 살려주시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망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못할 것이 없다고 I can do it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할 수 있다니까요 뭘 못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눈치나 사살 보고 잔머리 사삭 울리고 인본주의 쓰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게다시 할 만일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느냐 이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 나 못해 맨날 부정지자 내가 티브야 맨날 소심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성령도 탄식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자신감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인지자사면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발전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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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전성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발전소라면 믿음은 전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전성의 크기에 따라서 전성양이 달라져 믿음의 분량만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어요 알아 알기는 많이 알아 실제로 믿음이 없어 영계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니라 믿음이 없고 폐격한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뭐요 영적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능 앞에 귀신을 꼼짝 못하고 쫓겨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질이 말이요 영권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 이거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아요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영적 문제다 내 영적 힘만 키우면 이것들은 다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역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영권 문제입니다 영권 문제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습니다 속고 또 속이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은 영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 기도 제자들은 아이가 치유받은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어째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지 못했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또 하나는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저건 놀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것도 같이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기도 그냥 사람들하고 바르셨들 사람들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딱 말씀했다니까요 기도 믿음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에 21절에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21절에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와 금식 오늘 본문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마감은 9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주 힘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니는 건 다닌다고 힘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수라고 힘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수 신학교수 머리가 휘어지도록 신학 공부해도 박사받도 힘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힘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 학자 중에 힘있는 학자 영적으로 힘있는 학자 하나도 나 본 적 없어요 내가 본 중에는 아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권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높다고 아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힘있는 거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기도로 우리 어머니의 표현을 하면 자가를 바사내듯이 기도한 거에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저녁 앞서는 교회가 새벽기도 같이 오는 거에요 매일매일 졸고 늦고 눕고 그런 거 없어요 딱 완전 그대로라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 그 끝문의 기도 유광순 복사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매일 기도 기도 남편 없지 아이 세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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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믿음 양면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정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맞추지요 믿음 없는 사람 특정 기도 안 하죠 통박으로 살아요 통박으로 세상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수록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걸로 가득 차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요 그럼 결과가 돼요 낭패를 당하지요 결국 기도 안 하는 정보로 낭패 실패 특별히 현장 변화시키는 영권은요 기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불신앙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것으로 말씀으로 치워진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이상 칠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왕적인 군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는 왕적 군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두 허감을 걷게 되어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누가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 너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 기도다 그러니까 천사 동원되어가지고 기도 응답하죠 이렇게 영적 무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게 되어있어요 영향 미치게 되어있어요 살리게 되어있어요 사람 힘을 줘 아 믿음 없는 사람 만났더니 30분 좀 안 돼 이 사람이 힘을 얻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돼 훈련을 받게 돼 제자의 길을 가게 돼 변화가 와 변화와 이걸 오피는 리더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람 살리죠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쑥날쑥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4경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3경전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답입니다 베드로 요한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실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평상시에 기도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정시 기도를 하니까 영권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니까 안전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탁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준다고 이 사람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내게 은과 검은 억그리와 내게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시도 이름으로 그러라 답을 딱 줍거잖아요 영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지요 즉시로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권은 우리의 영권은 오직 예수 거기서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에서 솟아나온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곤도국서 4당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도요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점을 칩니다 귀신 영빨이 셀수록 정확하게 알을 맞춥니다 그러려고 하면 귀신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8시간 기도한대요 8시간 기도해 귀신이 힘을 주는 거 귀신이 내려와서 귀신이 말하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보세요 나이 어려도요 말 팍팍 깝니다 어른들이 와도 너 이래 저래 막 깝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깐나고 그렇게 점쟁이 기도한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힘을 안 주십니까 사오에 의견이 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점쟁이 차다가 답달라고 그걸 점쟁이 너는 예수 믿는 게 이게 왜 왔냐 가라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집사도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교회 기치를 들 때에 이 지은 찬양이 뭡니까 장사군 사성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사각으로 믿음을 고수한 생을 걸고 믿음 지킨 믿음의 선전들이 많이 불렀 찬송입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일제 신자 찬송에 맞아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찬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직 뉴스 오직 믿음 오직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폐할 수 밖에 없도다 해밋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크리스도 망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집니까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왜 병듭니까 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느냐는 말이에요 잘못돼서 그런 거요 하나님 일부러 가난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일부러 병줍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실패하게 하느냐고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듭니까 사단에게 당해놓고 하나님 핑계됩니까 괴단이면서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내가 바로 서게 해야지 없시고 세임을 연락하여지 없어 회개해야지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 회복할 수 있어야지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내수나 커뮤니티 처치의 마크 패티슨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페이스보다 페이스북을 더 오래 바라본다 페이스북 하나님 얼굴보다 페이스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오래 본다 핸드폰 24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저 하나님은 저 순수가 저 마지막 시간 나고 할 일 없을 때 아버지 그러니 응답이 되어받겼어요 우선순위 프라이올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아버지 이래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아버지 그런 하나님 너 한번 당해봐라 빨리 우선순위 바꿔 너 인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이입사되길 바랍니다 SNS 24대면 안 돼요 영계제성도들 성사명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스라엘 하시면서 25 영혼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237나라 고천종족 랩런트의 발판이 되는 희대적 미션 실현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보험에 영양이 피는 주역들이 되기도와 주옵소서 믿음 회복 기도 회복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길 수 밖에 없는 주역들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